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모의고사가 만약에 시험범위로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이죠. 기말고사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시험범위로 낼 게 별로 없고 혹은 낼 게 있긴 하지만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어렵게 내고 싶어요. 그럴 때 모의고사를 많이 집어넣고는 1년 중에 제일 많이 시험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시험이 바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모의고사가 사실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보통 내신시험에 반영이 되는 게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비문학. 이렇게 3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문제는 각 파트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역별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공부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법입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법이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추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모의고사 문법 예문만 외운다고 이번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문법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예문이 다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를 쉽게 내려면 모의고사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시험지에 있는 그 시험 범위의 예문을 그대로 내면 애들이 다 외우고 있을 텐데 변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범위의 다른 예문들을 출제를 보통 하는데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내면 오류가 많이 나요. 문법은. 해서 기출문제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활용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예문까지 출제를 하는 경향이 높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역별로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시험에 문법요소 그 해당 범위의 문법요소 파트가 있다. 그러면 문법요소에 관한 추가 고등학교 2, 3학년 기출문제풀이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해주셔야 어차피 문법 전범위는 아니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것까지 문제풀이를 추가로 진행을 해주셔야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모의고사 문법은 제대로 안 봐도 돼요? 그건 아니지. 만약에 생각해봐. 서수령이 나온다면 그러면 시험 범위로 책정된 그 범위 안에서 그대로 쓰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서수령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는 걸 좀 많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기피하시기 때문에 너네한테 배포된 자료, 배포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걸 출제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서수령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그냥 암기하셔서 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예문 다 바뀐다. 그러니까 추가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 기출문제 정리된 문제집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인강이나 이런 데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긴 해요. 시험 범위에 딱 맞는 걸 찾는 게 좀 쉽진 않아. 쉽진 않아서 선생님 생각에는 기출문제, 유형별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법은 이제 추가 문제풀이 꼭 필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비문학 얘기해볼게. 자, 비문학은 생각해봐. 문법은 예문이 바뀌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바뀌어? 지문은 바꿀 수가 없지.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한정된 그 범위 안에서 정말 딱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조금 어려운 지문을 선택을 하겠지. 경제지문이라든지 과학지문, 기술지문 이런 것들을 시험 범위로 빼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야.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높인 거죠. 근데 그래봤자, 그래봤자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뭐가 문제냐면 비문학은 암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단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수능특강의 내신 대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3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비문학 파트는요. 정말 다 뚫어놓고 외우게 시켜요. 그러면 이게 수능 비문학이랑 달라. 내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똑바로 했으면 다 맞아 갖고 와요. 지문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거는 본인이 노력하고 성의만 들이면 다 맞을 수 있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내냐면 본문 안에서 핵심어를 뚫어놓는다든가 본문 안에 개념어나 이런 걸 쓰라는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정답과 해설이요. 정답과 해설에 있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뚫어놓고 쓰라는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답과 해설 그 부분도 전부 다 시험에 엄청 자세하게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본문도 본문을 막 말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 단위로 핵심어 단위로 단락별로 핵심어 단위로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도 핵심어 외우시고 정답과 해설도 핵심어 외우시면 이거는 벼락치기로 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헷갈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좀 지금부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학 갈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봐. 너네는 모의고사를 추가 범위라고 생각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시험에 닥쳐서 교과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대충대충 보고 시험에 들어가. 근데 모의고사 문학은 교과서 메인 작품이랑 최소한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돼요. 어느 학교는 더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내신에서는 문학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 교과서 문학이든 모의고사 문학이든 왜냐하면 일단 선지표현 이런 거 다 바꿔 출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외부 작품 문제를 막 갖다 붙일 수가 있어. 비슷한 다른 유형의 작품들 혹은 표현법이나 정서유사성 이런 관련된 외부 작품 문제들 다 끌어들여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단순 암기로 아예 안 된다.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당연한 건 정답과 해설이나 문제에 있는 선지표현 이런 것들은 좀 외워줘야지. 서수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서수령을 아무거나 막 낼 수는 없지. 그럼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표현을 낼 확률이 높아. 정답과 해설까지 이건 서수령용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객관식이야. 방금 얘기했다시피 객관식은 표현이 바뀌고 외부 작품 문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해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으로는 안 돼. 이미 내신 대비 많이 해봐서 알죠. 학교에서 가르침 만큼만 출제합니까? 아니지. 가르침 만큼은 정말 최소한이고 그 이상으로 항상 출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추가 해설을 찾아보시는데 근데 모의고사 작품들은 특이한 작품들이 많아요. 교과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자료도 별로 없고 뭐 찾아서 보려고 해도 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추가 해설을 찾으실 때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구글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그 네이버는 안 돼. 너무 초등학생 답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 좀 작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신빙성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좀 해설 같은 거 문학 사정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표현법이라든지 작품 해설이라든지 작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 그 작품에다 합쳐. 합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여러 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도 뜰 때가 많거든. 그러면 다른 학년에 다른 해의 기출문제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풀어봐. 적중률 굉장히 높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거 끌어다가 같이 연동시켜서 출제하고 그렇게 출제를 하신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 자료 꼼꼼하게 찾으셔서 추가 해설 찾아서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범위 내에 있는 그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까지 암기를 해야 서술형 대비도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기말고사 또 엄청 부담스럽죠. 그리고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엄청 크죠. 잘 볼 수 있어. 잘 볼 수 있는데 교과서 외적으로 모의고사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꼭 반영해서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그때 닥쳐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될 것도 안 돼.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잘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화이팅! 감사합니다.